여기는 제주도 모술포 방어맛집 홍마트 입니다 가봅시다 여기가 방어맛집이에요 홍마트 여기 써있죠 작년에 여기서 대방어 사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특별의 방어 있나요? 특방어? 와 29,800원 이에요 특방어 뱃살 모듬 이거는 9,800원 짜리 1,800원 짜리 방어 방어에도 있네요 연어에도 있습니다 여기가 마트인데 횟집보다 맛있어요 몇 킬로에요? 오늘 사무신거? 9킬로 짜리에요 이거 1,800원이네 이거 먹고 할때 이거 큰거 무조건 큰거 작년부터 싼데? 아니 3년동안 가격은 동결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먹었을때 4만 얼마였던거 같은데 아 그거는 그거보다 그게 기본적으로 29,800원 위에 남은 특수구이 전부 한마리 남은 특수구이 전부 올라간거에요 전부 올라간거에요 가게에 좀 더 나아가고 양도 더 많아서 네네네 그래서 무조건 큰거 먹어야 된다고 얘는 특방어라고 모르나요? 네 특방어 특방어 네 이런 횟우선이거는 횟우선을 먹어야 되겠지? 횟우선을 먹어야 되겠지? 횟우선이 있는거 있어요? 네 아 그래? 살아있는거 있어요? 아 100g에 200g이면 몇마리에요? 1kg 하시면 한 3-4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아 3-40마리 너무 많은데 아 그러면 100kg 하신만큼 몇마리 500g만 넣어도 되고요 네 뭐 많아지도 되고 살아있는 새우 2만원어치 주시겠어요? 네 2만 900원 정도 나오고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많다